어? 여성노총? 어? 저거 물대포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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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아이스팅 네! 아이스팅!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와, 처음부터 왔습니다! 서рам가! 아이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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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청자들, 아이스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차별과 멸시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숨죽여야 하는 사회를 가르치고 물려들 수는 없습니다. 10년을 일해도 기간대로 일하고 매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전직종 고객의 양 즉각 실시하라! 대한민국 이쪽으로는 예수님들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탱진을 청계천까지 극명의 선정인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십뒤싫고만 하지 않아서 오늘 탱진의 정착제에 도착했습니다. DTL이 아직 서울역을 다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DTL이 닿을 때까지 구호와 노래 그리고 시민선전전을 진행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에서 올라온 교육기관 산업 비중기직 노동자들입니다.